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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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포요티비 핸젤과 그레텔 뽀로로와 패티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옛날 어느 숲속에 핸젤 뽀로로와 그레텔 패티가 살았어요 둘은 사이좋은 남매였답니다 허응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그래, 어디 보자. 미안,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걸. 빵! 잘 먹겠습니다! 빵! 빵! 맛있는 빵! 잠깐만, 나눠 먹어야지! 빵! 안돼! 내 빵! 거기 서! 결국 놓쳐버렸어. 배만 더 고파졌잖아. 잠깐, 여긴 어디지? 흠, 우리 길까지 잃어버린 거야? 어?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흠, 그러게. 이쪽이야! 헉! 우와! 이건 설마 과자지? 말도 안 돼! 어디? 흠, 이 맛은... 왜 그래, 패티? 전설의 쿠키 장인이 반죽해서 최고급 재료를 듬뿍 넣고... 정성스레 구워낸 환상의 맛이야! 아! 아휴, 못 말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나봐. 그러게. 오빠, 나 배고파. 우리 그냥 이 과자집 먹으면 안 돼? 그래도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인이 없는걸. 버려진 집일지도 모르잖아. 흠, 어떻게 해야지? 그래! 열심히 했어! 집 주인을 기다리자! 대체 집 주인은 언제 오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된다, 크롱! 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 오빠, 저것 좀 봐! 나다, 크롱. 어? 과자가 말을 하잖아! 난 과자 아니다, 크롱! 여기 사는 사악한 마녀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크롱. 마녀? 어서 도망가라, 크롱. 마녀 무섭다, 크롱. 하지만 넌 어쩌구? 난 이미 늦었다, 크롱. 응? 오빠, 우리가 도와주자.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걱정 마.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 랄랄랄랄랄. 내 달콤한 집. 랄랄랄랄랄. 받아라! 어? 누구야? 잡히면 혼낼 줄 알아! 안녕! 크, 크롱! 크롱! 어? 원래대로 돌아왔다, 크롱! 우와! 너 이렇게 생겼었구나! 꽤 귀여운걸? 마녀를 물리켜줘서 고맙다, 크롱! 뭘, 이 정도 가지고 다들 배고프구나 오빠, 우리 과자집 먹자 크롱, 나도 먹고 싶다 크롱 그럴까? 난 창문이 제일 맛있어 오빠, 지붕도 먹어봐 좀 쉬었다, 대유 먹자 크롱 뭐라고? Let's chant! Come and look at this We are good at cooking Come and look at this We are good at cleaning Come and look at this We are good at waiting Come and look at this We are good at help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Come and look at us Come and look at us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 shakes the way He yells at me He said he made me I am so